Q. 김재현의 선수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정이천은 혼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넘어갈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김재현 이번에 인코스! 자, 김재현의 오버텍! 확실하게 넘어가는 김재현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김재현이 싱글래요. 자, 김종현의 핸드캡 에이트 60kg을 달고 있는 상황. 자, 서주원이 치고 나오는데요. 서주원! 자, 서주원이 직선 코스를 징추합니다. 인코스로! 자, 인코스! 끝까지! 자, 물고가면서 서주원이 이번에도 들어가나요? 직선 구간에서 2차원까지 넘어가려는 하와! 자, 직선 구간에서 2차원까지 넘어가려는 하와! 한 번에 몇 명으로 올라갑니까? 서주원! 서주원이 치고 나오는데요. 서주원! 자, 서주원이 직선 코스를 징추합니다. 인코스로! 자, 인코스! 끝까지! 자, 물고가면서 서주원이 이번에도 들어가나요? 직선 구간에서 2차원까지 넘어가려는 하와! 한 번에 몇 명으로 올라갑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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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